안녕하세요. 7월 23일 아침입니다. 청주에 밤새도록 비가 내려는 관계로 지금 미평천변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려서 물이 흘러고 있습니다. 와 이렇게 많이 오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지금 대단합니다. 물들기가 상당한 그 속도가 있구요. 정말 무서울 정도로 다가 물이 쏟 내려가고 있어요.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고 라니까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네 지금 빗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또 하루빨리 장마가 끝나서 다시 일상으로 다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쪽에 보면은 부유물 쓰레기까지 몰려 내려와서 이게 이제 저 하천 쪽으로 다가 계속 내려가면은 예 엄청날 것 같습니다. 어우 저 공도 저 주셔야 되는데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. 지금 오늘의 영상은 장마빛 속에 흘러내려 온 축구공 안타까운 축구공에 대해서 올렸습니다.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한 안녕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